와 저쪽에는 다 불이 켜져 있어요 보세요 별로 무섭지 않네 야 공포 분위기가 별로 안 나 여기거든요 여긴데 이쪽 일단 주변을 살펴볼게요 일단은 주변을 봅시다 욕은 안 되는 건 알죠 근데 나오는 거 어떻게 해요 진짜 옆에 건물을 또 보지 뭔 소리야 옆에 건물이 뭐지 화장터에 있어 어 잠깐만 못꿈치긴 소리 들렸는데 얼마나 오래 됐으면 얼마나 오래 됐으면 무침 소리가 들려 깜짝이야 짐승 소리가 들리지 여기서 공동묘지에 멧돼지가 나올 수 있을까요 뭐야 이게 화장터였나 짐승' 고소하고 이거 못 돌아가는 소리 들린다 아 이거 물이 잠겼는데 잠깐만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는 뭐하는 데일까요? 화장실 화장실일까요? 잠깐만 여기 좀 심장 잘하는데 창고 같긴 한데 여기서 좀 이상한 소리 들리는데요 아니 지금 농담하는게 아니고 진짜 이상한 소리 들려요 화장실이네 샤워실이네 샤워실 샤워실 이거 뭐에요? 그거 아니야 이거? 샤워실 잠깐만요 뭔 소리가 샤워실 샤워실 방금 이 안에 소리 들리는거 들었어요? 이 안에서 이 안에서 액이 오는 소리 들었어요 혹시? 아니 어쩐지 이상한 소리 들렸다 아니 근데 이거 꼭 열어봐야 돼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제 먹기 시작했어요 이제 저거 좋아서 안정적이 없어져 안정적이 없어졌어 여기가 그거네요 보니까 딱 들어와서 봤을 때는 여기가 화장실? 이렇게 생각이 들었죠 여러분들 나도 처음에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기는 화장실이 아니에요 지금 나타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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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나타났다고 초콜릿 좋아해? 초콜릿 좋아해? 초콜릿 좋아해? 초콜릿 좋아해? 나한테 붙지마 초콜릿 좋아해? 내가 사탕을 두고 왔을 때 했는데 사탕이 없어요 초콜릿밖에 없어요 지금 근데 여러분들 내 이거 만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진짜 내 이거 만지면 안 될 것 같아 잠깐만 일단은 잠깐만 밖으로 나갈게 잠깐만 발로 차면 다 안 되죠 잠시만 못해 잠시만 잠시만 못해 소리 잘 들어봐요 안에서 움직여 잠시만요 잠시만요 담배 한 장 뵐게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 문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문은 문이 잠겼어요 있어요 근데 나는 여기도 좀 이상하거든요 지금 보이는 문이 두 개 있잖아요 이게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이 문은 잠겼어 이거 좀 더 먼저 깜빡이 되겠는데 또 다른 문의에 있는 이 문을 제거해 주세요 오늘도 천사와 함께 그리고 또 다른 문을 제거해 주세요 저는 생선한 도착식을 구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걸 주문한 도착식을 위해 아 냄새는 안나 냄새는 잠깐만잠깐만 잠깐만요 이상하다 지금 뭔가 들어있으면 냄새가 나겠죠 여러분 이거 찍으면 안되겠다 그냥 찍으면 안되겠어요 이거 진짜 찍으면 안되겠어요 화내 화낸다고 화낸다고